이번 여긴 짝사랑, 짝사랑 여깁니다. 내리시는 우리, 앱슬리트. 그녀의 아기자기한 소. 그녀의 아기자기한, 우리과에서 천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빠진지 벌써 한 학기가 되어간다. 그래, 오늘은 진짜 말을 걸어보겠어. 저, 저, 아, 너무 많이 잤나? 희저리네.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, 그녀만 보면 항상 미소가 지어진다. 언제쯤 이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둘 수 있을까?